부모라는 존재가 단순히 자식을 낳았다고 본인이 해야 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사정에 따라 넉넉하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식을 외면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결국 부모와 단절을 선언하는 케이스들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막장 드라마가 마치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은 무책임한 아버지를 둔 연예인 탑3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 카리스마 배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배우 최민수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배우였는데요. 아버지 역시 당대를 휩쓸었던 최무룡입니다. 최민수는 부모가 모두 배우였고 1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최무룡은 배우로서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버지로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수가 100일이 되었을 당시 그의 아버지는 배우 김지미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구치소까지 수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때의 많은 대중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장면은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김지미는 위자료와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강효실에게 주며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민수의 친모인 강효실과 최무룡은 이혼을 하게 되고 최무룡은 자신과 함께 구치소까지 들어가고 위자료를 전액 배상했던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잠시 김지미가 갓난 아기였던 최민수를 잠시 맡아 키우기도 했으나 결국 최민수는 친척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최무룡은 결국 김지미와 6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세 번째 부인인 참호 씨와 결혼을 하고 1남 1녀를 낳게 됩니다. 최무룡의 자녀들은 총 2남 5녀로 최민수와의 형제 관계 외에 김지미와 결혼했을 당시 둘 사이에서는 1녀를 낳았습니다. 최민수의 어린 시절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의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가정환경으로 인해 실제 최민수와 아버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연락조차 하지 않으며 단절된 생활을 해왔지만 최무룡의 말년 즈음엔 화해를 한 것 같았는데요. 실제 1999년 최무룡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당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직접 영정을 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결혼과 함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신화전진. 그는 다사다난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중 아버지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아버지 찰리박의 모습을 비롯해 전진의 결혼식장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 등 여러 상황을 보면 전진과 연을 끄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찰리박은 이전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음악 연습실로 사용하던 반지하에서 쓸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던 전진 그리고 남다른 부자 사이를 보여주던 이들은 왜 결국 등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이는 과거 전진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은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하며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젖을 주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진의 친가는 당시 매우 가난했고 전진의 친모는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그를 출산한 뒤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찰리박은 일을 한다고 항상 밖에 있었기에 어린 시절 전진의 유일한 가족은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종종 와서 용돈을 주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전진을 양육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찰리박은 총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반복했고 그 사이 가수활동과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진 때문이었습니다. 전진은 어린 나이에 그룹 신하로 연예계 활동을 했고 아버지 찰리박을 위해 집, 음반, 공연, 학원, 각종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아버지로서 의무는 다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전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도 한계는 오기마련이죠. 방송에서는 찰리박이 스스로 더 이상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본인이 전진을 생각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배우 조승우. 그는 늘 가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는데요. 조승우의 아버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래 YMCA를 히트시킨 가수 조경수입니다. 그의 아버지 조경수가 대장암 투병 소식이 들렸음에도 조승우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경수는 조승우가 어렸을 적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막게 되었고 채무를 오롯이 본인이 떠안겠다는 생각으로 위장이 온 후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조승우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의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조경수의 재혼 소식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조경수가 위장이 온 후 미국으로 도피를 갖고 홀로 조승우 남매를 키워야 했던 그의 어머니는 단칸방에 살며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조승우의 어머니는 의상실, 음식점, 화장품 가게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와중에 조승우와 그의 누나 꿈을 지지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의 아버지 조경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조승우 남매를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기도 했지만 실제 그가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이렇다 할 왕래는 없었습니다. 조승우가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을 언급할 때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외가 식구들만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에 그가 조경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뒤늦게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추후 그가 한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중학교 때 한동안 집에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불편했다. 또한 그분은 이미 가정이 있었기에 다시 다른 가정에 상처 주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라며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만련이 되어서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과 피를 나눈 가족까지 등을 돌린 상황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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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